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혹하구나. 이건희 일가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저는 정말 이 상속세가 거의 약탈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은 총 18조 963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상속세가 무려 11조 400억원. 제가 비중을 조사해 보니까 73.82%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액의 상속세는 최고 상속률 50%에다가 또 지배주주의 지분 상속인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활정률 20%에 대해서 이 같은 거액을 납부해야 되고 이들은 대부분 계열사 주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나머지 상속세 1조 원가량은 부동산 등에 매겨졌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는 국내 국외적으로도 최고의 규모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는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한 분이 삼성일가 상속세 12조 최고세율 50% 다시 세금폭탄 논란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한 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소수 의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예술품 기정을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합니다. 억지로 손을 비틀어서 받아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기업호 최고세율을 받아내야 사회정의라는 사람들의 주장 역시 착잡합니다. 기업은 정부처럼 한금화를 낳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 구조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품까지 내놓는 모습에 팔을 내주고 목숨을 구하는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세금 수입 20%를 담당하는 삼성이 언제까지 알을 낳는 역할을 하게 될지 100년 후는 고사하고 10년 후에 되어도 알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만 되어도 알게 될 것이란 것이죠. 온 국민이 응원해도 모자랄 판국에 앞다퉈 바지까랑이 자꾸 늘어지는데 중국 기업, 미국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감옥에 있는 이재용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기를 빕니다. 이런 아주 한호하는 그런 대자수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2조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한 한 분은 또 이런 소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진 자의 무조건적 질시와 정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어떤 어떤 근성이 몸에 배인 뭐뭐이다. 이근혜장이 수천조를 기부해도 감사를 모를 것이다.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역시 이근혜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접하면서 번뜻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 상속세는 이중과세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한 개인이 평생을 통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또다시 세금을 먹이는 사망과 동시에 세금을 먹이는 그러니까 같은 재하에 대해서 두 번 세금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혹한 상속세를 고칠 일은 노력도 그동안 좀 있었고 목소리도 높았지만 한국사의 다수의 그런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조원의 자산이 사업가의 수중에 있다면 재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투자가 되게 되면 투자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억이 투자가 되면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확대 재생산 재원으로 종잣돈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10조원이 상속세를 통해서 일단 정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재원은 주로 재분배 수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거니까 마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는 것이죠. 투자 승수 효과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용으로 표현하면 그냥 닦아 먹고 써버리는 것이죠. 자본 축적에 의한 투자 효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본이 축적이 돼가지고 축적된 자본이 있어야 그것이 투자가 돼가지고 투자 승수 효과 10배, 100배 이렇게 승수 효과를 나온 거죠. 결국 삼성전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그 투자 승수 효과가 수천 배, 수백 배 이렇게 나온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원이 꼭 같은 재원이 삼성전자에 1조원 투자된 거하고 그 재원이 그냥 재분배 수단으로 서로 나누어 먹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투자 승수 효과가 수배,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재원이 그냥 선심성 공략을 조단하는 자원으로 사용되어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겠느냐. 특히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상들 계열사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면 팔 수 없는 자산인데 행행세법에서는 60% 이상을 상속수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한국의 경우는 자본축적을 통한 재투자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도 그냥 거두어 가지고 정부가 마음껏 써버리는, 먹고 써버리는 사회에 훨씬 더 동기를 부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회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더 한심한 것은 정말 아무리 봐도 죄처럼 보이지 않는 죄로 의사결정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꺼내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범위, 시야의 범위 내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정말 고마운 존재였구나 이런 것은 체험을 하고 나서 깨우치게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거냐 이런 것은 직접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우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건희 일가의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다 이런저런 찬사를 보내지만 정말 자본축적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제약하는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건실한 발전을 계속하겠느냐 중소기업 같은 게 이런 경우를 만든 경우는 이런 가혹한 그런 상속세제항에서 벗어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얼마든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